엘리야의 승천과 그의 겉옷으로 요단강을 가른 이를 목도한 선지학교 학생들은 엘리사를 기꺼이 새로운 지도자로 모셨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전합니다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고 그에게로 나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였더라 그래하여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이 엘리사를 통해서 계승된 것입니다 엘리야의 사명을 승계한 엘리사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본인의 의사는 아니었지만 스승 엘리야의 육신을 찾는 일이었습니다 선지학교 학생들이 이렇게 제안합니다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청컨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염려건대 여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그래서 청년 50명을 풀어서 엘리야의 몸을 찾아보자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보내지 말라고 그 제안을 부러워하였지만 선지학교 학생들은 끈질겼습니다 무리가 그로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하메라는 표현으로 쓰고 있는데 이것은 선지학교 학생들이 하도 졸나서 엘리사가 민망할 정도가 되었다는 그래서 엘리사는 마지못해서 허락하고 50명의 청년들은 엘리야의 육신을 찾기 위해서 길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사흘 밤낮을 찾아 헤맸으나 그 몸을 찾지 못하고 돌아와야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엘리야의 승천은 기정사실이 되었습니다 우리들은 흔히 내가 원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허락하기도 하고 또 반대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되는데 무슨 일이든지 자기의 중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은 어떤 거냐 그러면 그냥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그게 나한테 유리하든 불리하든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나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내가 하는 일에서 예수님의 방법대로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드러내는 일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왜 세상이 이렇게 복잡할까? 무슨 일을 하든지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자기 생각을 고집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분리개척 과정 한 두어 달 진행되는 동안 하자는 대로 다 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연장하자면 연장했고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이렇게 실현되는 것입니다 50명의 학생이 튼튼한 학생들이 사흘 밤낮을 찾았는데 엘리아가 없었습니다 그 결과 진짜 엘리아가 없더라 엘리아는 진짜로 승천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백일화에 드러났다는 얘기입니다 자기의 생각, 자기의 주장을 접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뭐든지 하나님의 뜻으로 맡기고 그저 내 맡은 일에서 예수님의 방법대로 그 다음에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도록 하는 일에 그저 뚜벅뚜벅 가노라보면 어느새 나는 하나님의 아쉐르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세상에서 아주 희귀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만약 이런 일이 오늘날 일어났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기적들을 향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권능을 확인하게 하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큰 소망을 갖게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엘리아에게 말씀하신 바할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7천명을 결집시켜서 이들로 하여금 더욱 하나님의 일에 정진하도록 하면서 하나님의 지경을 넓혀나가는 것입니다 바할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였다 부처님 상에서 내가 앞에서 빌지 않은 그런 뜻이 아니라 만몬신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바할은 번영의 신입니다 이 말을 오늘 말로 얘기하면 돈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는 사람 7천명인데 하나, 둘, 셋, 넷 그렇게 7천명이 아니라 7은 완전수입니다 이 7천명이 한 명도 아닐 수도 있고 7천명이 수백, 수천만일 수 있습니다 왜 7과 12가 완전수일까? 12사도, 일곱 집사 3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3 4는 동서남북 땅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완전수라고 하는 것은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된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더해지면 7 곱해지면 12가 돼서 완전수라고 이제 아셨죠? 7천은 많다는 얘기입니다 많은 교회의 많은 목사들이 이미 돈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왜 그렇게 성장 헌금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느냐 다 돈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나 지금이나 발에게, 돈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7천명이 하나님의 유일한 소망이고 이 세상에서 생명수를 전하는 샘물들입니다 모두 다 다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에녹의 승천에 이어서 엘리아의 승천을 더하여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죽음을 보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줌으로써 더욱 하나님 말씀에 목숨을 걸게 만드는 엘리사의 두 번째 사역은 예리고 성업의 물을 정화시키는 일이었습니다 이미 엘리아의 승천과 요단 강물을 가른 일을 잘 알고 있는 여리고 사람들은 엘리사를 찾아와서 말합니다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업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여리고 성은 사막 한가운데 있는 커다란 오아시스입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중에 하나가 여리고입니다 물이 풍성하고 풍광이 아름다운 것이지만 물의 질이 형편없어서 그냥 맞을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을 들은 엘리사는 세 그릇의 소금을 가져오게 하고 그 소금을 물의 근원에 던지며 외쳤습니다 여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 진이라 하셨느니라 엘리사의 축복의 말씀이죠 정말로 이 축복의 말씀과 함께 여리고 성의 물은 좋은 수질로 변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성지순례 얼마 전에 다녀왔죠 여기 꼭 들립니다 아마 거기 가서 물 한 모금씩 먹어봤으면 진짜로 마실만 했을 것입니다 소금은 썩지 않고 새롭게 하는 물질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오 소금이라고 하셨습니다 빛은 어둠을 물리치고 소금은 썩지 않게 합니다 다시 말해서 빛과 소금은 만물을 거룩하게 하는 상징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거룩을 히브리어로 카도시라고 하는데 카도시 그 뜻은 밝고 따뜻하다 빛의 속성이죠 새롭게 하다 소금의 속성입니다 카도시는 이 일에 헌신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들은 성도라고 말합니다 거룩한 백성, 거룩한 자녀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밝고 따뜻해지고 내 심령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룩한 사람입니다 나아가서는 내 일을 통하여서 상대방을 밝고 따뜻하고 새롭게 한다는 그런 일 그 일을 하는 사람이 거룩한 백성 그러므로 어떤 일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자기를 밝고 따뜻하고 새롭게 유지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럴 때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갈등, 번민 이것을 통해서 분노가 생기고 서로 대결하고 경쟁심으로 일을 해갖고 하는데 그러면 그림자가 길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비록 설사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그림자가 길다는 얘기는 그 일을 통해서 많은 부작용과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언제나 나의 생명이 다른데 엉뚱한데 탕진되고 허비되는 것이 아닌가 살피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이 해가 지도록 절대로 분을 품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노을을 보면서 아름답다 그러는 것이 아니라 혹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화나 분이나 억울함이나 원망이나 원통함이 있는가 그것을 주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 반드시 합력하여서 선으로 이루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 우리는 우리 마음을 에이레네하게 평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일을 해야만 제대로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는 여리고의 물을 거룩하게 만들어서 그 성 사람들을 살렸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처소에서 행할 각자의 소인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랑 첫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기적을 믿는 사람 거기에 의심하지 않습니다 엘리아가 승천했느냐? 예, 믿습니다 두 번째, 만몬에게 굴복하지 않는 사람 돈에게 굴복하지 않는 사람 돈에 초연할 수 있는 사람 이 일은 오로지 하나님의 약속을 공급하시면 믿을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세 번째, 사람들을 살려내는 사람 밝고 따뜻하고 새롭게 그런 사람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십니다 리더란 무엇인가라는 책 이미 북콘서트에서 한 번 달았는데 그 책을 쓴 사람은 넌 크리스찬이지만 그 책을 통하여서 이러한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엘리사는 여리고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백성들을 위한 좋은 일을 마친 후에 베데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베데로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사고가 발생합니다 오늘 읽은 부문 말씀이 그 사건의 개요를 말해줍니다 엘리사가 거기서 베데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오 올라가라 대머리오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돌이켜 그를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며 고수풀에서 앙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 무려 42명을 찢었더라 자기를 놀렸다고 어린아이를 저주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결과 무려 42명의 아이들이 곰에게 물려 죽는 끔찍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로서는 도저히 이해하기 대단히 어려운 그런 처사 다시 말해서 여리고에서는 엘리사의 축복 말씀 여기서는 저주의 말씀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엘리사의 축복과 저주를 다 응답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셨을까? 아니, 저를 놀리면 안 됩니다 국물도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엄정한 뜻이 있습니다 먼저 작은 아이에 관한 것입니다 초등학교 꼬마 조무래기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 원어로는 나으라고 하는데 12세부터 15세의 소년들을 지칭합니다 유대교에서는 남자아이가 12세가 되면 성인식을 치러줍니다 12살 이상의 아이들은 성인으로 취급합니다 그 성인식은 대단하게 마을 전체에 축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토라, 성경, 하나님의 말씀 두루마리 크거든요 그걸 짊어지고 이렇게 사람들의 사이를 지나가면서 축복을 받는데 그건 뭐냐 그러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를 내가 책임지고 살아내겠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다시 말해서 철없는 꼬마들이 아니라 충분한 판단력과 도덕적으로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할 소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그네인 엘리사를 보고 오히려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당연히 지탄을 받아야 할 행동입니다 특히 나그네, 고아, 과부는 온종을 베푸는 것이 당연한 의무로 통하던 당시 기준에서는 얘네들이 대단히 잘못된 행동을 한 것입니다 자, 얘네들도 있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는 지켜줘야 한다는 것 아주 어릴 때부터 얘네들은 율법 훈련을 받거든요 그게 12살이 되면 책임질만한 유대인 교육 유명하잖아요 그거를 잘 알매도 불구하고 조롱했다는 것 이거는 뭐냐 그러면 여기에는 분명한 어떤 나쁜 의도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대머리오 올라가라 대머리오 올라가라고 했는데 이것은 뭐냐 그러면 엘리사의 대머리를 조롱한 것이 아니라 포커스는 올라가라에 있습니다 이것은 엘리아의 승천을 폄하하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부인하는, 부정하는 그런 말입니다 엘리사가 엘리아의 후계인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복장 장작권을 상징하는 엘리아의 겉옷을 입고 있었고 엘리사는 그리고 일반 백성들과는 구별되는 전혀 다른 복장입니다 바리세인들이죠 바리세인들 복장도 일반 백성들과는 전혀 달라서 저 사람이 바리세인이라고 하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놀린 것입니다 단순히 외모에 대한 비아냥이 아니라 이런 얘기입니다 야, 사람이 승천했다고? 엘리아가 승천했다고? 당신은 엘리아의 후계자네 너도 그와 같은 사람이니까 너도 한번 승천해봐 그래서 올라가라, 올라가라 엘리사가 자신의 외모를 조롱했다고 화를 낼 속 좁은 사람일 리가 없습니다 그의 끈질긴 거룩한 열정으로 하나님과 엘리아에게 인정을 받은 사람 다시 말해서 대머리에서 화가 난 것이 아니라 올라가라는 조롱에서 분노가 폭발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분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버르장머리 없는 소년들을 저주하였고 하나님께서는 안곰 두 마리를 보내 그들 중 42명을 죽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대단히 심각하게 받아들였다는 증거입니다 당시 상황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바할의 이름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던 때 왕들은 앞장서서 번영의 신 바할 숭배에 몰두하고 아세라 숭배를 조장하던 때 백성들도 앞다투어 그 뒤를 따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엄정함이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던 때이므로 하나님께서는 많은 기적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백성들에게 알리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돌아오나요? 아니요 안 돌아왔습니다 몇 년 전 갈멜산에서 엘리아 홀로 바할과 아세라 제사장 850인과 대결할 때 하나님의 권능이 온 백성들 앞에서 펼쳐졌음에도 어느 때까지 머뭇거리겠느냐 바할이냐 여호야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 호령했을 때에도 백성들은 묵문부답이었습니다 이 얘기는 나는 여호와 거부하고 바할을 쫓을 거야 라는 뜻입니다 그 옛날 출애급 시대에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열 가지 재앙이 내리쳐도 이집트 파라오의 마음은 요지부동이었고 광야 40년 동안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신앙과 하나님 명령 거역과 원망과 불평으로 1세대들은 40년 동안 다 죽고 오직 여호와 갈렘만이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민숙이는 광야 40년 동안의 기록인데 그중에는 여덟 번의 하나님으로부터의 징계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여덟 번의 대표적인 반역 중에 다섯 개가 원망과 불평입니다 광야라고 하는 것은 모자라는 것 추성입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그럼에도 그곳에서 원망과 불평을 했다는 이유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야 했습니다 원망과 불평은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내뱉는 그러한 단순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오늘을 참고 견디고 즐기고 이겨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원망과 불평이 있습니까?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엘리아의 승천을 기정사실화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람의 선포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사람들의 심령에 각인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이 소식이 사람들의 입과 입을 통하여 널리 널리 퍼져나가서 하나님의 심판의 엄중함을 되새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랬다가 애들이 42명이 곰에게 찢겨 죽었대 삽시간에 퍼져나가죠 그러므로 우리 인간들의 무지목매와 고집불동은 자신을 돌아보기보다는 왜 그러한 사소한 일로 42명의 어린 생명을 아사갔느냐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쉽습니다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경고로 삼으셔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는 계기로 삼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처사로 그냥 맡기고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맡은 일을 통해서 그 안에 편법을 쓰지 않냐고 오직 예수님의 방법대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사람을 살리는 일 거기에 그냥 집중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냥 그 사람을 애지중지 보호하시고 지켜주십니다 인간의 생산은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들은 그냥 귀뚱으로 듣는데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때 아니면 자신의 생각을 앞세우고 자신의 생각 나아가서는 그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포장해서 사람들을 강요하고 각자의 운명을 결정해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철저히 보호하십니다 철저히 그런 엘리사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긴다는 것 그럼 반드시 죽습니다 절대로 성공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자신의 논리에 타당함을 주장하고 그래도 아니요 가론 유다가 뭐예요? 자기의 생각을 앞세우다가 가장 유능하고 똑똑한 제자였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사람을 건드리면 하나님께서 벌을 주십니다 그러나 그에 앞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당부합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네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라 디모데는 당시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고 있었습니다 단임 목사로서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자기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서 내가 가르친 대로 잘 살고 있는가 사람은 나약하고 어리석고 부족하여서 완벽하게 행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꼬투리가 잡힐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문제는 자기 자신입니다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가 자기만이 대답할 수 있습니다 성숙한 인격의 소유자로 올바로 가르치고 그랬다면 억지 권위를 내세우지 않아도 됩니다 목회자나 교인들이나 자기 자신을 살피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여기에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라고 하였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제가 칼막스 얘기를 가끔 합니다 공산주의의 창시자 칼막스 그 놈만 없었더라도 그런데 이 칼막스를 그렇게 만든 게 그의 아버지입니다 칼막스의 아버지는 있잖아요 아주 독실한 유대교 신자였고 칼막스는 아버지를 너무너무 좋아하고 존경하고 따랐습니다 유럽에서 살았는데 어느 날 새 도시로 이사 갔는데 아버지가 외출하고 돌아왔고 식사 시간에 얘기합니다 이번 주부터 우리들은 루터교로 간다 깜짝 놀라서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뭐라고 대답했냐 그러면 이 도시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독일의 도시였는데 모든 유력한 사람들이 다니는 땡땡 루터교회에 다녀야 한다 가족들을 먹여 살리겠다고 한 얘기 있는데 마르크스는 있잖아요 아버지에 대한 실망을 너무너무 많이 한 거예요 너무너무 많이 한 거예요 그리고서 아버지 돈으로 영국에 유학 가서 한 일이 무엇인지 아세요? 자본론을 쓴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진심으로 자기의 중심에 물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죽고 삽니다 목사가 진짜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교인들이 죽고 삽니다 그것을 잊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들이 언제나 해야 하는 것은 내 생명이 어디에 탕진되고 허비되는지 언제나 살피셔야 합니다 눈앞에 있는 작은 이득을 추구할 때 내 생명이 쭉쭉쭉쭉 빨려들어가고 알량한 논리를 앞세워서 자기 뜻대로 행할 때 생명이 고갈돼 버립니다 사람들이 바보입니까? 내 뜻대로 움직이게 깊이 생각하십시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요즘 깊이 생각하는 것이 많습니다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의 처사로 맡깁니다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내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내가 해야 할 일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에서 예수님의 방법대로 행하고 있는가 체크하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가 체크할 때 저절로 저절로 진행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움직이는 매뉴얼입니다 컴퓨터가 있습니다 그 매뉴얼대로 안 하면 엉망진창이 되어버립니다 세탁기에 아무리 좋은 기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매뉴얼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오히려 이것이 나한테 해를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세상에서 잘 살고 싶으십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매뉴얼인 그분의 말씀 잘 경청하고 따라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오셨는지 아십니까? 하도 그것을 왜곡하고 지 나름대로 뜯어맞추고 율법들을 만들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지가 잘했다고 목에 힘주고 앉아있고 힘자랑하고 앉아있으니까 예수님께서 그게 아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뭐예요? 그래서 실패하고 진 것 같지만 끝내는 그가 이긴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작은 전투에서는 승리하면서도 그 승리에 도치되어 진짜 마지막 큰 전투에서 지는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최후의 승리를 거두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어로 돌아왔더라 베델에서 일어난 불행한 사건을 뒤로 하고 엘리사는 갈멜산은 거죠 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어로 갔습니다 엘리사는 대부분 대도시에서 백성과 왕들을 계도하는 일에 추적합니다 이제 나중에 보게 됐지만 엘리사는 스승 엘리아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하였고 큰 성과를 내었습니다 우리 최 목사님하고 송 목사님이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힘을 모으세요 탕진하지 말고 수성이 창업보다 어렵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그 수성을 잘 이뤄낸 좋은 하나님의 지도자였습니다 사도바울이 자신의 후계자였던 디도에게 당부합니다 후계자가 둘이 있거든요 디모데와 디도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관하지 않은 것과 세상 정력을 다 버리고 예수님의 방법을 얘기합니다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고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사는 것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자신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송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서 선하다는 것은 뭐예요? 그냥 착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에이레네를 얘기하는 번영을 말합니다 아가토스, 번영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훌륭한 후계자들이 되셔서 각자의 삶의 철서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백배의 결실을 맺으면서 잘 먹고 잘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모든 것들 하나님의 처사로 알고 다 맡깁니다 그저 내 자신만 돌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고 있는가 그 말씀을 믿고 오늘을 이겨내는가 내일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가 두벅두벅 가는 발걸음 복되게 하시고 가는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복으로 채워주시고 이 땅에서는 백배의 결실을 마침내 그 발걸음이 하늘 도성에까지 이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